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고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ABC로어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서 쥬노님 최근에 넘버로어가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꼭 한번 리뷰를 부탁드려요 라는 글을 보고 제가 오래간만에 ABC로어 만드신 분의 채널에 들어가니까 넘버로어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넘버로어 한번 보려고 하고요 과연 얼마나 꿀잼있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 좋구도 한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고 자 이런식으로 넘버로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원래 이 넘버로어 1이 나왔을 때 제가 보고 와 이거 후속작 언제 나오냐 2, 3, 4 언제 나오냐 했는데 무려 8일 전에 넘버 4 파트 2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넘버 1부터 넘버 4까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버 1부터 가볼까요 렛츠 고 이 1이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후속작도 빨리 담았어야 했는데 더 야 오래간만 이거 뼈 이게 빨리 가는 거야 안 돼 친구들이 다친다고 뼈 하고 가는 거야 아 귀여워 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했고요 이야 확실히 잘 만들긴 했다 원 원 오 뭐지 자 엑스를 납치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컨티뉴 하면서 끝나는데요 한번 넘버 5 2도 보도록 하죠 자 호진이 친구들 이어서 한번 넘버 5 2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자기 비가 모래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오 이거는 변신? 이거는 M의 변신 아닌가요? 와호호 애매 변신 그러더니 X의 공격 와이아의 협동 공격 납치하려는 넘버원을 공격합니다 자 원이 떠났는데요 뭐죠 오 갑자기 비행기에서 아이템을 뚫으면서 X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나서 X의 홀 후슬을 떼갑니다 홀 홀 원이 분신술 기술을 썼고요 다른 친구들은 안 건들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원이 뭐야 아니 뭐야 방금 왜 이래 얘 아 M이 붙잡고 있던 거군요 원 더하기 원은 투 오 자 투가 Y를 공격하고요 자 B가 도와줍니다 바람 일으키게 이빨 공격 투도 당해버립니다 드디어 Q가 보여주나요 오 Q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줘요 M을 지키려고 에 아니었네요 띵 멋지게 Q가 M을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역시 Q는 느리네요 자 이러면서 끝이 났고요 3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원 3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A E I O U 자 멋지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야 신나는데 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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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I O U B가 당한 걸 확인했습니다 X가 납치된 걸 확인했고요 A E I O U가 갑자기 싸우려나 봐요 그러더니 L 뭐야 뭐지 뭐야 이게 A E 와 K E 아 바이크 야 근데 B는 다쳤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자 친구들이 가고 있고요 뭐야 자 2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동굴 안에서는 F 와 N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뭔 소리지 하고 N이 나가봤어요 어머 자 친구들이 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 괴롭혔던 거 생각하는 거구나 어 뭐야 자 지금 N은 F 보고 그래도 도와주자 약간 이러는 거 같아요 F는 N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같아 가지마 가야돼 친구들이 그래도 도와줘야지 약간 이러는 거 같은데 F는 이제까지 자기가 당했던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저런 식으로 어머 어 뭔가 속상하네 F랑 N이랑 이제 그 베스트 프렌드였잖아 아 F야 그냥 도와줘라 그래도 같은 알파벳 그건데 G랑 Q 결혼했어? 아 P? 아 P 결혼했구나 G랑 아니 대 대박인데 저 G랑 P가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낳는데요 원이 화가 난 거 같은데 뭐야 3 충격에 빠진 친구들 우와 파이어볼 오 다행히도 K 덕분에 J가 살았고요 오 자 J와 3의 대결입니다 자 3 입에서 뭐가 나오더지 어? 자 P가 자기 자식이 떨어지는 거 보고 겨우겨우 살려냈고요 하지만 잡혀갔어요 P가 헐 어? L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그래도 다 알 것 같거든요 헐 에라 안 돼 그걸 왜 F한테 던져 아니 L 인성 뭐야? 아니 그걸 왜 F한테 던져 자 호지니 친구들 어 이제 F한테 던지면서 영상이 끝이 났는데 와 과연 어떻게 됐을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성 뭐지? 헐 자 N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뭐야 와 뭐야 오 자동차도 변신하네 뭐야 자 그 와중에 원이 혼란을 틈타서 무언가를 하는데요 벌써 끝이야? 자 엄청 빨리 끝났는데 바로 파트 2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오 뭐야 와 다행히도 F 살아남았네요 자 N은 이제 급하게 F를 구하러 가고 있고요 뭐야 아 진짜 에이 진짜 역겹다 진짜 와 왜 이래 어? 뭐야 어? 결국엔 F는 또 흑한 건가요 어? 자 이러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뒷내용 갖고 와 궁금해 과연 우리 넘버로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알파벳 로어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다음 내용도 나온다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벳 로어 플러스 넘버로어의 대결 영상 재밌게 봤는데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재밌게 봤나요? 과연 F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해 빨리 나와줘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구독과 좋아요